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산천제 플러스 478회째 강의한 것을 녹화해 보겠습니다. 연습문제 58-3이구요. 전체적으로 2295원이고 미출입니다. The modern airplane 현재의 jet airplane은 jet 비행기는 now makes to virtually any point just 하루 만에 지구의 거의 모든 어떤 어떤 장소까지라도 메모하는게 가능하다. Even possible 가능하게 하다. Comfortable travel. 트래블은 보통 불가산 명사에요. 물론 이제 여기저기 간다는 뜻일 때 트래블스가 쓰이기는 하지만 보통 때는 이동 끝과 시작과 끝이 구분이 잘 안되는 불가산 명사에요. 그래서 목적보호. 어디까지 여행을 하는거. 붙어있는거구요. 이게 목적보호인데 원래 목적을 뒤에다 쓰고 목적보호를 먼저 쓰는거죠. 음 A번이 답이 되구요. A번이 답이겠네요. B번은 which이 나와서 관계절이 나오면 정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정동사가 없죠. 광이죠. 그 다음에 possibility 가능성을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두가지가 문제에요. 가능성을 만들다도 이상한거지만 이게 오브 플러스 이게 동명사가 되려면 동명사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명사에요. 오브의 목적으로도 전체적으로는 명사인데 내부적으로는 동사에요. 그래서 트래블링이 동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이거 꾸미려면 컴포터블이 아니라 컴포터블이가 되어야 되는거죠. 최소한 부사가 쓰여야 되니까 안되요. 물론 그게 다 됐다라도 가능성을 만든다로 끝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D번은 컴포터블, 트래블, 이즈가 나오면 안되죠. 왜냐하면 메이크, 메이크 대절에 대절이 따를 수가 없잖아요. 주어 정동사가 나오는 절이 메이크의 목적어가 될 수 없죠. A번이 답이 되는건 뻔한거죠. 뻔한거에요. 자 뭐 여기까지 하고 또 내려가보죠. 또 내려가보면은 네 요번에는 200 다 문제네요. 좀 뭐 그런 설명이 쭉 나와있구요. 내려가서 2296번이죠. 이것도 미출입니다.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보고서 갖다놓은 문제들이에요. I think that's the big mistake. 약간의 실수다. I have made it sure. make it sure 안쓰는거죠. 감옥초이트 쓰지 않죠. 결합성이 강해서 made sure. 그냥 써요. 우리의 법무성이 법무부죠. has taken a look take a look at이죠. 무엇을 바라본거죠. what is being done across the country. 나라 전역에 걸쳐서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 to ensure that 절 뭐 뭐 하기 위해서 people aren't being denied access to the franchise. 이게 선거권이에요. 프랜차이즈가. 선거권에 대한 접근권을 부인당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거죠. 답은 A번이고 이틀을 없애줘야 되겠죠. make sure 해서 안쓴다는거에요. 감옥초고 쓰는거 안쓰는걸 잘 구분해도 되는거에요. 2297번 경기대학교 문제네요. 인더스트리 산업계의 대표들은 made it clear. 이틀가 나오면 이 clear가 나올 때는 반드시 감옥초고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for 나오면 이게 뭐 이게 근거제시의 for라면 콤마 찍고라도 나와야 되죠. 콤마도 없으면서 뭐 절이 따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지금 전치사밖에 안되는거에요. 최선도 콤마가 있고 뭐 뭐 때문에가 된다면 아 이게 이틀가 감옥초고 진목조고가 나오는거니까 데트 데트를 써야죠. 감옥초고 혼자 나오면 어떻게 진목조고 진짜인 진목조고 나와야죠. for가 아니라 데트가 돼야죠. their commitment only 그들이 전념하는 것은 오로지 maintain the for life 수프의 규모만을 유지하겠다는거다. not their bio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이 아니라 업체의 대표들은 지들 그런거 규모만 유지하겠다는거에요. 다양성은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죠. 아무튼 a번이 답이고 아니 b번이 답이고 for를 데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해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미출이네요. 2298원 더 팩트 된 아르후다이트 학문적인 뭐 잘하는 확실한 이런가 학문적인 출간 충간은 에 그 학문적인 출간 출간문들이 적합하다고 여기다 see fit to 부정사 그냥 써야되는거죠. 그 용어를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시사한다. 여기 서재스가 뭐뭐할것 행동에 대한 제안이 아니고 사실일 것으로 시사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니까 직설법 쓰는게 맞죠. 여기 should be 라던가 be 있으면 안되죠. 레슨이 콩은 1919년에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만들어졌다는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거죠.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거죠. 아무튼 it fit가 아니라 see fit은 dm think fit see fit 투 부정사 그냥 따라야 되는거죠. 서재스가 시사하다 이 뜻이니까 가정법 안쓰는거죠. 직설법이 쓰이는거 맞죠. 그 다음 2299번이네요. 이것도 미출인데요. now at the last 우리는 have now for 이게 투 부정사 나오는데 반드시 have는 have 명사함 감옥조 꼭 쓰고 뒤에 투 부정사 써야되요. 이게 뭐뭐가 뭐뭐인 상태로 놓다 그런 뜻이야 우리는 가지고 있다든 두고 있다든 우리의 힘으로 두고 있다 이런거죠. 인류를 once and for 완전히 마지막으로 해방하는거죠. from the fear 두려움 which is based on 궁핍의 바탕 궁핍을 바탕으로 한 두려움으로 부터 once and for all 인류를 완전히 해방을 하는거죠. 아무튼 A번이 답이구요. 감옥조 쓰고 넘어가야 돼요. have 같은 경우는 have 목적어 in 많이 나와요. 이랬을때 꼭 have a in 나오는데 명사라면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명사가 아닐 땐 pd 감옥조 it 쓰고 뒤에 투 부정사 뒤에 투 부정사가 따르면 꼭 써야되는거죠. 명사가 따른다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명사가 아니고 투 부정사가 따른다면 pd 감옥조 사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300번이네요. 외대문제 글래머리 인컬렉 틀린거 골라라 이런거죠. it is expensive washboard 그녀가 산것은 아니 그녀가 무엇을 샀느냐는 안되잖아요. 무엇을 샀느냐의 뜻이라면 감옥조 쓸 수 있지만 그녀가 산것 이건 명사절이잖아요. 그녀가 산것은 비싸다. 그러면 이렇게 못써요. washboard is expensive 이렇게 써야되요. 물론 이게 뭐 나중에 ride dislocation 우양전이라는 것이 내밀어내려면 최선도 컴마는 있어야 돼요. 그것은 비싸다. 즉 그녀가 산것 그러면 최선도 컴마가 있어야 돼요. I wonder she was thinking about 이런 think가 상태동사 하니까 진행이 안될 거 아니냐 근데 뭐 뭐에 대해서 고려하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 뜻이 될 때는 뒤에 오브나 어바우트가 나왔을 때 진행형 쓸 수 있어요.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죠. what she left me 그녀가 남긴 것 또 that I treasure most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 이중한정 이라 그러죠. this little music box 다 이런거 there is something 뭔가가 항상 있다 해야 될 색다른 먹어야 될 색다른 뭔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뭐 안된다고 쭉 얘기해 나오죠. 이렇게 써야되요. 가지고 it 쓰고 what를 간접 의무문 이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녀가 산 것이지 무엇을 샀느냐 그건 무엇을 샀느냐 그건 안되잖아. 이건 it is not clear 분명치 않다. 그녀가 무엇을 샀는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간접 의무문 이면 되는 거죠. I discuss 조지하고 연락했다. 그것에 대해서 조지와 의논했다. 즉 뭐냐 콤마 찍고 나오는 거죠. You attempt to make me simple. 나를 멍청하게 만들려고 하는 당신의 시도. 그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걸 우향전이 라이트 디스로케이션 이라 그래요. 전이 분리해서 잘못 위치시켰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우향 분리해놓은 걸 디스로케이션을 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콤마도 없이 왓슨토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샀느냐 뭐 이런 거죠. 딩크는 흔히 오브나 오브아웃 가 붙어서 심사스코아 뜻일 때 진행형 된다는 거예요. 스티브는 이중한정이 됐죠. The thing that she left me 또 that I treasure most 또 내가 가장 하는 거 이게 이중한정이 된 거죠. 잘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